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인 클래식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음악가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장이고요. 포니 케년 코리아 소속 아티스트에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센티멘탈 M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장이자 테너인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나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소해주셔서. 평소에 정말 애창자였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많이 감상하고 계십니까? 네네. 제가 또 정경 우리 교수님 팬이기 때문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듣고 있으면 진짜 좀 약간 나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점심시간 직전에 갑자기 힘이 나고 다시 치열업되는 그런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 네. 또 우리 정경 교수님께서 저희 협회에 또 대연이시기도 하니까. 그렇군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네네. 맞습니다. 이 음악실현자연합회가 정말 우리 실현자들에게는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5월 9일에 회장으로 취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돼가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시행착오들이 있기 때문에 정립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바쁜 건 사실인데요. 제가 바빠야지 우리 실현자들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회장인 테너 이정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오페라 항구소 조교와 연구원을 또 역임했습니다. 잔리스키키, 토스카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으로 출연했고요. 체코프라 심포니에타, MBC 관연악단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백주영과 협연했습니다. 장밋빛 인생, 인생은 아름다워, 각시탈 등 드라마 OST 작업을 했고요.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클래식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앨범 테너 이정현, 두 번째 앨범 트롤을 발표했고요. 2표 앨범 엄마 웨이 투 유와 새날의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청을 받았고요. 2018년에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서는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이정현 회장의 음악과 함께해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병원에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어떤 단체입니까? 음악에는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까? 작사 작곡가들로. 그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처럼 실제 연주를 하는 사람, 연주자한테도 저작인접권, 실현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를 저희가 신탁을 받아가지고 방송이나 음원에서 들으면 사용료가 생기는데 그걸 대신 받아서 징수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현자, 모든 한마디로 가수 포함해서 관연악, 타악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모든 실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징수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의 단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분배해드리는 단체입니다. 그럼 1년에 보통 분배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600억 이상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 임기 안에 꼭 1천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아주 각오가 남다르신데 보통 이제까지 실현자연합회 회장은 기초예술, 순수예술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많이 했죠? 아무래도 대중연주 쪽에서 많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징수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회원수도 훨씬 많고 몇 배 정도 됩니까? 차이가? 아, 이게 좀 4만 6천여 회원 중에 클래식 회원이 1,300여 명에 불과하고요. 또 국악 쪽이 1,2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대중예술입니다. 징수금액은 거의 뭐 엄청난 차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할 정도로 수십 배 차이가 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만 6천 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천여 명 정도가 국악과 클래식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4만 한 3천 명 정도가 대중 박수. 네, 맞습니다. 대중음악이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중음악 부분에 있어서 회장을 맡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될 텐데 정말 중채급을 맡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함으로 해서 꼭 어느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일부만 해도 우리는 좀 케이팝 위주로 음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악 시장이. 그래서 세계적이긴 하지만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클래식은 팬텀 싱어를 통해서 파페라 그룹들으로 또 한정돼서 좀 발전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예술진흥단체는 아니고 저작권 신탁 단체이지만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현자들 저는 아무래도 클래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클래식에 계신 음악가분들이 이 실현자들의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명훈 교수님이라든지 정경화 선생님 그런 분들이 가입을 안 하셨거든요. 빨리 좀 가입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출연하면 출연료가 엄청나실 거고 그런데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음원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악을 잘 안 들을 거고 애호가들은 CD나 LP로 듣겠죠. 아니면 직접 실황을 보러 가시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보다 나오는 분배 금액이 적으니까 이건 그냥 협회를 위해서 써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셔야지 클래식 새내기들이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 우리도 가입해야겠다. 아쉬운 게 실용음악 학생들은 이미 실현자인 경우가 많고요. 회원인 경우가 많고 또 저작인적검 실현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클래식 전공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모교에 가서 대형 강의동에서 강의를 했는데 100명 중에 음실련은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한 두세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 서울대학교에서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걸 또 많이 홍보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오늘 또 제 방송은 아무래도 선생님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테너 이정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네, 네. 제가 잘 분배해서 네, 네. 분배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분배해서 방송하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추천곡 어떤 작품입니까? 세자르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양식입니다. 아, 혼자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백주영 교수랑 같이 했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사실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친구분이시군요. 네, 친구라서 해줬고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백주영 씨가 이 당시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좀 강렬한 음악으로 유명한데 이때는 굉장히 온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이한테 태교하듯이 그래서 아주 따뜻한 녹음이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더 의미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귀한 음원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백주영 선생님이 임신했을 때 평소 스타일과는 또 다른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음원이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프랑크 생명의 양식을 테너 이정현, 바이올리스트 백종의 혀변으로 보내드립니다. 프랑크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 테너 이정현, 파이올리스트 백종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3909님, 한국음악 실현자연합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실현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중요한 일을 맡으신 테너 이정현님을 응원합니다. 멋진 연주까지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김시마님, 테너셔서 그런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류이범석님, 오늘 수요 초대석 테너, 정연님을 보이는 라드로 만나 뵈니 정말로 잘생겼어요. 정연님과 정경님 마음이 잘 맞으시고 두 분의 턱수염과 코수염도 닮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하시고 너무 미남자랑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제가 메이크업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회장님, 저희 청취자분들이 목소리로만 듣다가 보이는 라드로 가끔 보시고 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생각하는 이미지와 제가 너무 달라서 좋은 건가요? 고릴라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뚱뚱하고 제가 좀 우악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도저히 안 통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숙님, 2022년 KBS 연기 대상에서 배우 주원과 함께 각시탈, OST 심판의 날 열창하시는 모습 보면서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꼈으며 이 순간 오버랩됩니다. 이정현 한국음악 실현연 배회장님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022년, 지금 2년 됐네요. 2년 전에 지금 공연을 보시고 2012년입니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년밖에 안 됐나. 안정숙님, 201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전에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때도 메이크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군요. 이윤옥님, 생명의 양식은 미성애, 이정현 테너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호광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파리스완젤리쿠스 평소에도 많이 부르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곡을 부르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요. 평소에 즐겨 듣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런 곡입니다. 그 원어로 부르셨는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시는 않으시나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는데 이게 천주교랑 개신교랑 가사가 좀 달라서 그래서 전 천주교 신자인데 개신교 쪽에서 유명한 가사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천주교 가사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원어로 하게 됐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어로 하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요체대석 한국음악 신원재원합회 이정현 회장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폴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신탁단체이기 때문에 징수 금액을 늘려서 더 많은 금액을 회원들한테 분배하는 게 중점적인 역할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 음악이 요즘 해외에서도 많은 가까운 걸 받고 있는데 특히 너튜브 뮤직에서 그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에서도 저작권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요. 작사 작곡가들을. 그래서 음악 저작권협회는 많이 성장한 계기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부실현자, 실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잘 돼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부실현자들은 녹음할 때 세천비를 줬으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주실현자들은 다들 음반회사나 이런 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음반회사에 주면은 그 음반회사에서 아티스트들한테 나눠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적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심적으로는 왠지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터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훨씬 더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유튜브 지금 제가 좀 보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주실현과 보조실현 말씀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 행여나 또 시청자와 애청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악과 바리턴 전경으로서 노래를 하는데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피아니스트와 반주협연으로 할 수도 있고 오케스트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실현은 전경이 되고 보조실현은 부실현 그렇죠. 부실현은 피아니스트나 지휘자나 오케스트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실현을 한 거기 때문에 권익을 한국음악실현연합회에서는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음원 사이트에서는 그게 잘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회사인 유튜브에서는 그 개념이 좀 안 좋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해서 정확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음악이 나가는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티스트들이 정당하게 권익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명원 선생님, 정경환 선생님도 빨리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세계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우리나라 국회에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가입이 되나요? 됩니다. 정명원 선생님은 외국인 아닌가요? 이중국적인가요? 정명원 선생님 국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중국적이지 않을까 추척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즘 케이팝에서 외국인 작곡가들이 많은데 요즘은 미디나 그렇게 실현한 거, 컴퓨터를 실현한 것도 다 실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 회원들도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분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정보를 아주 많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 이정현 회장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음악이란 만국 공용어다.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어떤 곡을 들으면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느낄 수가 있고 전해지고. 그리고 알리스 사라우트 피아니스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그분도 어렸을 때 음악을 시작한 이유가 피아노를 치게 된 이유가 어려워서 말을 잘 못하게 해서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오히려 피아노를 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부모님한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음악의 힘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만국 공용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살 때 음악을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성악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늦게 시작했네요. 네. 음악 선생님이 가치향시험을 봤는데 성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의 계기로 권유로 시작하게 된 거군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90년도에 쓰리테너 공연이 로마에서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음악 시간에 보여주셨는데 그 전에 성악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죠. 93년도에. 그래도 이게 내 길인가 잘 몰랐는데 94년도에 호세카르라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3층 꼭대기 학생석에서 들었는데 거의 5층 높이잖아요. 저구나 갔었습니다. 네. 그때 오셨었군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예전에 강동석 바이러니스트가 한 CF에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커피 광고였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전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이 길은 내 길이다 하고 전공을 완전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테너, 루차나, 파브라트, 플라시사, 도미, 호세, 까르라스 중에서 까르라스 좋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예전에는 파브라트가 좋았는데 요즘엔 또 들으니까 도민고. 파브라트는 솔직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파브라트가 살아계신 땐 파브라트를 더 좋아했는데 요즘엔 도민고도 좋아하죠. 도민고 스타일입니다. 역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호세, 까르라스처럼 낭만적이 오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노래하기 전에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사실 제가 가요를 잘 불렀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신혜철 씨의 노래를 똑같이 할 수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민물장어의 꿈? 그건 나중에 노래고요. 예전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나 안녕, 재즈카페 이런 거. 올드맨이라 약간. 그렇군요. 아무래도 신혜철 씨의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데뷔곡을, 저는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네. 그것도 들었고, 그 전에 처음에 대학 가요제 때 처음 시작했던. 네. 그대에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심정이 터질 것 같아요. 잘 부르시죠, 그대에게. 잘 불렀었습니다. 과거형이군요. 네. 지금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낸지 모르겠어요. 성악 발성을 깨우칠 때마다 신혜철 씨 모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왠지 제가 시킬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막는데 잘 알겠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네. 그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기억해놓는 활동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외부분들은 학교 정기오페라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치열하잖아요. 아, 난리도 아니죠. 3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모두가 오디션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희 모교만 해도 조수미 선생님, 강병원 선생님, 고성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무대에 섰기 때문에 다들 아, 나도 저 정기오페라 부대에 서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걸 주역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네. 토스카 했나요? 아닙니다. 잔니스키키였습니다. 잔니스키키였습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잔니스키키가 오미오바 비노까로, 오사랑한 나의 아버지가 정말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포커스가 집중이 되는데, 리누치오 테너역은 좀 고난도인데, 사람들이 들으면 고난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비중도 좀 적고,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이번에 혹시 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 저는 숨을 못 쉬겠다. 네, 근육 위축증에 걸리셔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팬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재개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무대에 그렇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고, 그래서 감동이 더 몇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수를 뛰어넘은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창가, 노래도 너무 좋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캐벡 쪽에. 그런데 놀라운 게 프랑스에서 그 큰 무대에, 그리고 비오는 날에, 에펠탑에서. 또 반주는 피아노. 피아노 악기가 비에 젖어서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백발의 남자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하면서, 여성 가수인 셀린드웅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지금 한 500번도 더 봤거든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요즘 계속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는데, 우리 음악이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개막식이 정말 좋았는데, 우리를 북한으로만 소개 안 했어도 완벽하지 않았나.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면, 장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게 바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회장님, 드라마 장밋빛 인생, 인생은 아름다워, 각시탈 등 드라마 OST 작업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요를 잘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성악, 발성 그대로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노란 손수건을 제일 먼저 했는데, 2003년도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작곡가가 안드레아 고첼리의 음악에 빠져서,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들어갔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그 드라마가 전체 시청률 1위였거든요. 그리고 호주제 폐지가 되는, 계기가 되는 드라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애정의 조건, 한가인 씨, 송일국 씨 나오는 드라마이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체진실 씨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연을 했던 장밋빛 인생에서도 또 메인 테마를 불렀고,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어렵고요. 예전에는 드라마 OST는 그 드라마랑 맞고, 노래를 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여기도 완전한 시장이 돼가지고,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발라드 음악이 드라마가 아니면 소비가 안 되거든요. 다 K-POP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도 다 아이돌 가수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 무대가 좀 더 없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금 현실도 저희가 궁금하지만, 제가 물어본 건 회장님이 이렇게 뮤지컬 곡처럼 드라마 곡도 잘하신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꾸 사회 문제로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직책이 직책이다, 본인이. 자, 오늘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곡을 좀 가져오셨어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해바라기 가져왔습니다. 해바라기 갖고 왔습니다. 본인이 어떤 곡을 가져오셨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곡이죠? 네, 이거는 피아니스트 박종원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 그룹 센티멘탈 앰의 곡인데요. 네, 네. 이거는 박종원 교수님이 작곡을 하시고 피아노 연주를 하시고, 제가 작사를 하고 노래를 하는 팀인데, 그래서 제가 작사한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작사는 저작권협회. 네. 그렇죠. 또 노래는 실현지연합회.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작사, 박종원 작곡, 해바라기, 테너 이정현이 부릅니다. 이정현 작사, 박종원 작곡, 해바라기, 테너 이정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사도 잘하시네요. 아, 근데 정기현 교수님만큼은 못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회장님한테 자꾸 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작사를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감성적인 작사를 못합니다. 네, 이 곡은 박종원 교수님이 먼저 피아노를 쳐서 주셨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작사에 도움이 됐던 거는 해바라기라고 제목까지 정해주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해바라기랑 연관되고, 그리고 박종원 교수님이 연주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사가 떠올라왔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수님 테너 이정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4의 반디론은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공연을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하고 또 의미있게 생각하는 무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성악을 하면서 버킷리스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A매치, 축구 A매치에서 제가 애국가를 부르는 거. 그런데 그거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A매치에서 제가 불렀고. 꿈을 잃었군요. 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가서 너무 뿌듯했었습니다. 원정 16강에는 안 갔나요? 갔죠. 제가? TV로 봤죠. 출정식에만 부르고, 출정식에 썼던 가수를 16강에 올라가면 다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노래가 안 했고, 음악을 틀더라고요. 아니, 같은 협회장으로서 축구협회 얘기 말씀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축구협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 됐으니까. 홍명보 감독님 지지하고요. 성과로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악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아니 애국가를 얘기하는데 자꾸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회장님.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땀을 좀 빼는데요. 자, 박해이 닉님, 이정현 회장님 음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0년 전과 동일한 외모를 유지하는 신비의 메이크업, 어디서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창은 원장님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작진 통해서 번호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샵인가요? 네, 샵입니다. 아, 그렇군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메이크업을 받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다은님,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테너 이정현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정은숙님, 바람직한 일을 하시네요. 이정현님의 건강한 행복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님, 클래식이 저작권이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4, 5, 70년 되면 무료가 맞는데, 현존하는 작곡가 아니면 4, 5, 70년이 안 된 분들의 곡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작곡가, 한마디로 클래식 작곡가 저작권이고요. 실현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발매 후 70년입니다. 음반을 발표한 다음에 70년 동안 저작인적권, 실현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작품은 작품을 작곡한 그때부터 70년이니까 아니면 작곡자가 죽은 70년입니까? 죽은 후에 70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네네네. 훨씬 더 보장이 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현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앨범을 냈는데, 제가 만약 200살까지 살면, 그 앨범을 낸 것도 70년이 지나면, 그렇죠. 풀이 자유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잘 모릅니다. 네. 실현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아주 잘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한국음악 실현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공연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테마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저희는 미분배 보상금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어려운 실현자들이나 신인 실현자들을 위해서 그런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실현자들은 음원을 발표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저희가 음반 지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8월 21일, 22일, 22일 양일간 홍대 롤링홀에서 허니밤 라이브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하고요. 네. 이날치의 보컬 신유진 씨도 나오고, DJ렉스 이런 분들도 나오는데, 지금 멜론에서 무료로 티켓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보러 오시면 좋겠고요. 또 8월 23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인천 상상 플랫폼 특설무대에서 대학과 의제를 하는데, 금요일 날은 대학과 의제고, 또 토요일 날은 현진영 씨의 박상민 씨의 아이돌 그룹 액신 이런 분들 나와서 축하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소프라노 김정환 님, 그리고 팝소프라노 손정선 님, 바이올리니스트 콘 님 이런 분들 나와서 클래식 공연도 하니까요. 이것도 또 무료고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22일은 홍대, 8월 23일은 인천. 네, 23일부터 25일까지. 25일까지,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역할이 크십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에 가봐야 또 신현전연패가 어떤 공익수업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까지도 다 섭렵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알려진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알려질. 그렇죠. 그렇죠. 신진을 발굴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경에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에서 한국음악 신현전연패 이정현 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지수 작곡가님, 그러니까 겨울연가에서 배웅준 씨가 친 처음이란 곡. 이지수의 손이자 작곡가인 이지수 감독님, 그리고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메인 테마 곡이었고요. 이번에 서울대 음악가 교수가 되셨는데 그 곡을 주셔가지고 새날의 노래란 아주 웅장하고 힘찬 곡을 주셔서 제가 최선을 다해 불러봤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수의 작품입니다. 새날의 노래, 테너, 이정현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지수, 새날의 노래, 테너, 이정현의 목소리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소피아이치님, 참 아름다운 미성으로 듣는 무척이나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옹인유키님, 이정현 회장님은 방시혁, 이천숙, 고신혜철님을 합친 것 같은 외모죠?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자율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랑 관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잘될 관상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것은 이정재가 한 거죠? 그렇죠. 이정재가 한 거죠. 좋습니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누군가요? 클래식은 당연히 베르디 푸치니를 똑같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중음악으로 가면 강동윤 씨, 개미, 드라마 음악 많이 하시는 거미의 You're My Breathing, 태양의 회, 그분 좋아하고 작업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지수 감독님 좋아하고. 그렇군요. 또 힘들 때 즐겨 들으면서 힘을 내는 음악이 있습니까? 뉴지인스 음악을 듣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뉴지인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을 들으면 자꾸 분석을 하게 되고 전문 분야니까 오롯이 감상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뉴지인스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힐링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장님 보면서 배우고 있는데 회장님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스펙트럼이 좁은 것 같습니다. 좀 넓히십시오. 제가 몸무게만 넓힐 게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데 뉴지인스의 음악을 들으신다니까. 네네네. 오늘 출근할 때도 들었고요. 유영주님. 연주는 웅장하게. 말씀하실 땐 빅재미를 선사하는 테너 이정현님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내 인생에 한마디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힘드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수 쪽에서 회장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저희 협회만 해도 아무래도 대중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질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열심히 묵묵히 제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초인 거죠? 최초죠. 최초로 순수 쪽에서 회장이 되신 거죠? 최연소. 최연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예술 경영을 하면서 플레이어를 하는 사람이지만 회장님의 행보를 보면 일반 음악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음악 쪽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 좀 인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이 후배가 잘하니까 한번 써봐라. 어떤 교수가 이 제자가 잘하니까 써봐라.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대중 쪽이 좀 오히려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클래식 쪽에서는 외길 인생을 걷게 하다가 졸업하고 나면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많은 제가 저조의 말이 아니라 미리 예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비하시라고. 학교 울타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더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클래식 외길 인생만 걸으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졸업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라. 이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은 좀 전무한 입장이고 그런 교육을 누군가 시도하면 좀 이단화로 취급을 해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궤도 또 음악 학과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분이시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누구나 정경 교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좋은 표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정경 교수님 같은 분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으로 가르쳐주셨는데 빨리 얘기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차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이게 유튜브로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클래식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색다른 길을 걸어서 개척하고 계신데 인생 선배로서 앞으로 이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악은 정말 좋고 정말 망고 공용하고 또 누구나 즐겨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는 힘든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백조가 우아하게 떠있지만 발로는 막 이렇게 헤엄치듯이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든 면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사무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취직하기도 쉽지가 않고 하지만 이런 면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음악도 즐기고 그 이외의 삶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조성진, 임윤찬, 조수미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1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이고 그런 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천운이 온 것도 있거든요. 쇼팽컴쿠르 우승자도 항상 나오는데 그중에 잘 된 사람은 손에 꼽지 않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력도 있지만 모든 게 받쳐졌기 때문인데 그런 걸 보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음악으로 이런 길들도 있다.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예고, 예중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를 좀 미리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너 성악가로만 나와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실현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한국음악실현연합회 회장의 직책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공개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테너 이정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일단 제 꿈은 세계 평화가 제 꿈인데 세계 평화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의 개인적인 꿈은 저 사람은 그래도 진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음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오해받는 행동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음악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참 지나서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었고 진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진솔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꿈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울림이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인들이 왜 열정을 쏟아 일하고 계신 테너 이정현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솔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모까지 정말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대본도 보니까 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제가 아까 좀 놀랐습니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사업 우리 출연자들에게 중요한 사업들을 제게 알려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석 한국음악 실현전협회 테너 이정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